안녕하세요. 128편 인사드립니다. Kick up! 시작하다 라는 뜻의 다른 표현, Kick up!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Kick up! 시작하다. 지난 표현 시작하다에 이어서 다른 표현, Kick up! 입니다. 세 가지 다른 표현이 아니라 Kick up! Kick up! Kick up! 시작하다 라는 세 가지 문장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Kick up! Kick up! 여러분들 축구 경기에서 공을 빵 차는 Kick up! 라는 게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에서 Kick up! 시작하다 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The meeting will kick up tomorrow. The meeting will kick up tomorrow. 회의가 내일 시작됩니다. The meeting will kick up tomorrow. 두 번째입니다. Kick up! 시작하다 라는 다른 문장 보시겠습니다. When should we kick up? 언제 시작해야 하나요? When should we kick up? When should we kick up? 회사에서 Kick up 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라는 표현으로 많이 쓸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고려해 주세요. 이것도 고려해 주세요. When should we kick up? Kick up! 시작하다. I'd like to kick up the discussion. 토론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kick up the discussion. I'd like to kick up the discussion. 회사에서 쓸 수 있는 시작하다 라는 표현 중에 퀵크업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난 표현 복습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 감사합니다.